기상캐스터 배혜지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울산산업계가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과 항공, 해운업계는 비용 증가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유업계는 재고 마진이, 조선업계는 원유 운반선과 해양플랜트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2년 8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으며 하반기에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면허증 반남률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난 2015년 38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였지만 지난해에는 12%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울산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 6만 8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남률은 전체 고령 운전자의 2%에 불과해 경찰은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발맞춰 울산에서도 다양한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울산에서는 온라인 기획전인 울산몰과 울산상회, 신정시장과 야음상가시장 등 전통시장 온라인 대축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 운영됩니다. 울산은 290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6,100개 제품을 할인 행사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Ogmento 아범멘 TIM 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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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